다카라 조치임스럽게 되죠. 모든 일에 다. 쉬쉬하고. 해외 나간다 그래도 다카라서 괜히 또 애들과니까 무서워서 더 쉬쉬했던 거. 그런 거 대학교? 들어갔어? 들어가자마자? 쫓겨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쉽게 그렇게 없애지 못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뉴스에 그렇게 나오면 무섭죠. 겁이 나고. 다카리뉴 그러니까. 아시는 분이 얘기해 줬어요. 여기 가보면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좋죠 뭐. 설명도 잘 해주시고. 변호사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솔직히. 그냥 잘 해결돼서 다들 영국금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. 하하하하 네. 다카리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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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자uckles 에라 нам 다카리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